1라운드 음악 큐 춤 춰 와 우리 곡이다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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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야 씨 예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시작! 첫번째 미션의 키워드는 이거 바로 못해서 그거는 지옥이라고 그러네, 이제 아, 이렇게 잘리면, 이제 출툰 해주세요 4번까지 갔던지 어싸 됐어 나 암기 못하는데 여기에요 뭐에요 하나는 일반상식 선별로 문담에서 각자 덜악치기를 잠깐 하신 뒤에 여기서 퀴즈 대회를 바로 진행합니다 저저저저 신문 볼게요 예제하고 소민이 뭐 할거야 저도 사전상으로 보겠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다 소매들이 있는데 자꾸 그런거야 언니는 벌써 안포지 첫번째 카테고리는 어떻게 아유 힌트 안돼요 아까 예제했어 예제야 괜찮아 괜찮아 예제야 괜찮아 깡깽이라고 하는 편안깨죠 일하고 싶다면 진짜 대박이에요 목불고기 야 도영하고 나 이때 진행자가 그냥 지석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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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있어 왜 이렇게 초라하냐